믿었던 직원이 퇴사 후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해 새 가게를 사렸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가게를 운영 중인 글리슨이 A씨의 가게에는 오픈부터 함께 일한 직원 한 명이 있다는데요. 가장 믿음이 갔던 직원이라 식당을 늘릴 계획부터 레시피 등 가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고민을 해당 직원과 함께 나눠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직원일 뿐이지만 가게의 추후 지분 투자 등의 이야기까지도 오갔다는데요. 그런데 A씨가 가게 2호점을 준비하던 시기 직원은 갑작스레 퇴사 의사를 밝혀왔고 이후 근처에 식당을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의 가게와 똑같은 메뉴에 거래처까지 똑같이 사용하며 당당하게 A씨의 2호점과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데요. A씨는 주메뉴는 아버지가 개발한 메뉴이고 다른 메뉴 또한 제가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것이다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렇게 배신하고 나가 가게를 차릴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네티즌들은 음식점 특성상 레시피가 겹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배신감 느껴진다고 A씨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는 퇴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만약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레시피가 유출됐을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의 보호를 받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